안녕 죄송해요 연결이 잘 안되서 하이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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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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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요 안녕 지금은 식사하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음식 먹으러 왔는데 우크라이나 음식 우크라이나 음식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 친구 소개할게요 우크라이나 친구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왔어? 왔어? Vivid 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밥 먹으러 왔는데 밥 먹으면서 V LIVE 하려고 V LIVE 켰어요 저는 어제 너무 우크라이나 음식 너무 먹고싶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 왔어요 음식 먹으러 왔어요 오 맛있어 오 그리고 지금 형 좀 음식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제 메뉴판 있어요 우선은 여기 튀긴 고기 완전 멸치 멸치인데 이름은 너무 예뻐요 사사 그리고 이거는 뭐였지? 형 생각보다 그 그 안에 그 고기 있어 이거는 이거는 바텐 바텐 이거 바텐 바텐 그 크랜버리 소스이랑 바텐이랑 빵 같이 찍어 먹어요 이거는 이름이 기억이 안나와 뭐였지? 이게 완전 홈메이드 그거라 그랬어 이거는 그 여름때 전통음료수에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 먹어본 맛이야 어때요 형 맛이요 어때요 형 맛이요? 이런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무슨 와바 뭐였는데 그런거였는데 아 우스 바 우스 바 우스 바 이거 우스 바 이거는 어 여기에서 여긴 지금 몇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여기 지금 열두시? 한시? 오 우크라인에 그쯤 됐어요 몇시지? 지금 여긴 두시팔분 저녁이요 두시팔분이 이제 밥 먹을까? 오케이 밥 먹으면서 할까? 그러면 제가 오케이 배고프죠 나중에 같이 육하니 와서 같이 파 먹어요 뭐예요? 맛있는데 어때요? 여기 지금 엄청 눈 많이 오고 있어요 우와 눈이 진짜 굵게 와 아이고 진짜 맛있어 이거 너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 홈메이드 브레이 홈메이드 브레이인데 소스 요거트요 요거트 요거 량크 사이작크 크램블링 느낌 있어 어 텐이랑 세웅 형 샷 그거 같아 그거 뭐냐 우리 옛날에 뭔가 첩통가제리티 입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? 공항 가기 전에 기억나? 기억나요 기억 안나는 거 같은데? 기억 안나지 넌 응 빨간색 파란색 맞아요 저 기억나요 그때 생각나 머리색 머리색 거긴 지금 9시인가 그러죠? 8시인가 9시인가 아마 그럴 거 같은데 여러분들 잘 자라고 브이 켰어요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거 어쩔 수 없다 그건 뭐야? 이거요 아 이거 그거다 어 이거 이름 뭐죠? 그때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무슨 토마토 스프랑 그건데 이거 이거 유크라인 유크라인 음식인데 김치찌개 신생했어요 이거 이름 뭐예요? 형 우크라이나는 양배추가 진짜 유명하대요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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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가 진짜 많아서 모든 음식에 양배추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유크라인 양 그 요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너무.. 너무 렉치앙이야 형은 그냥 다 맛있어요 진짜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오늘 너무 배고파 이게 첫 끼거든요 오늘 아침에 첫 끼 형은 거 먹어봐요 내가 먹을래 아 형은 나 먹어봐요 아 먹어봐요 아 먹어봐요 너무 맛있는데 맛있죠 응 진짜 맛있어 나 숟가락 좀 내가 먹을게 그러면 아 진짜 넌 못 믿어 이 스푼을 어떻게 먹어요 고급 속게 먹을 수 있잖아요 먹어봐요 딜레시스